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호태풍 루핏이 곧 중국을 강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구호태풍 루핏이 광동성이 좌우산 해역에 곧 상륙을 할 거라고 지금 중국 매체들에서 계속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8월 3일 오후 2시 한국시간으로는 오후 3시입니다 광동성 기상청에서 태풍 관련된 경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상이 되는 게 8월 5일 날 오전에 광동성의 좌우산에 상륙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좌우산이 어디쯤이냐면 광동성이 있으면은요 광조우라는 곳이거든요 광조우에서 좀 위쪽에 있습니다 위치를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지금 위치를 보시면은요 여기가 지금 대만이고요 지금 광조우가 한 이 정도에 있고 그 중간 정도의 한 이 정도의 좌우산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과 대만 사이에 지정학적으로 군사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이곳을 지금 루피시 강탈을 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9월 5일 날 오전 바이티엔 오전에 광동성 좌우산 해역에 상륙을 할 것이다 내일 모레입니다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이제 광동성에 상륙을 하고 그 전에 보시면은 이미 루피시 태풍이 그러니까 태풍이라는 걸 말씀드렸듯이 열대 요란 태풍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좀 더 발달을 하게 되면은 TED 열대 저압부 저기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그 태풍이 5일 날 이제 이 광동성에 이 저우산을 칠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보시면은 태풍이 지금 이곳 지금 보시면은 하이난다오를 시작으로 해가지고요 해가지고 쭉쭉 올라가죠 이때 물론 열대 오라는 열대 저기압에서 TED에서 태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월 5일 날 이 마이티의 아침에 이 그 이 저우산을 치면서 상륙을 하면서 태풍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주겠지만 그 전에 이제 그 24시간 내에 비를 광동성이라든지 하이난다오 이쪽에 비를 많이 뿌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아무래도 포가 계속해서 내릴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6일 뭐 7일 8일 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지금 그 타이완 대만과 대만과 중국 그 해안 내륙 하이난다오 광동성 그 다음에 후지엔 그 다음에 거의 상하이 항저우 그쪽까지 지금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태풍이 계속해가지고 치고 올라가서 제팬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따라서 지금 중국과 일본이 모두 물론 대한민국으로 해서 갈 확률은 아주 적게나마 보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으로 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태풍이라는 것은 굉장히 가변적인 것이기 때문에 물론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태풍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중국을 지금 태풍 6호 인화 그 다음에 9호까지 치고 있는데요 지금 강한 몬순이 중국에 유입이 되면서 지금 필리핀도 몬순에 의해서 태풍이 지나가 6호 인파가 태풍이 필리핀을 지나가면서 몬순에 의해서 비가 많이 왔던 거 기억나시죠 거기 어디였죠 루소한, 루소한솜 지역에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태풍이 직접 필리핀을 치진 않았지만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지금 몬순에 유입에 의해서 지금 그 수증기가 계속해 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그 뭐라고 하냐면 지속적으로 이제 프로바이드 제공을 해주는 상태에서 북아열대 고기압이 지금 강화되면서 서쪽으로 확장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남중국해 열대 저압부에 어떤 그러한 동풍이 불게 되면서 이러한 조건들이 태풍 루피스에 굉장히 유리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결국은 이 라인 따라서 이 라인, 이 라인이죠 이 중국의 남중국해 연안에 상륙을 할 걸로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중요한 것은 가변적이기 때문에 이 루피시 광동해안 연안에 주강삼각주라든지 마카오, 홍콩, 그쪽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쪽에 상륙을 할 수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다는 죄인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뭐냐면은 예상이 되는 것은 8월 4일, 내일부터 8월 6일 모레 글피까지 광동성의 주강, 말씀드렸던 주강삼각지 쌍강, 홍콩과 광동, 마카오 이쪽입니다 그쪽에 영향을 주면서 많은 비가 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제가 방송을 드렸지만 여러 중국의 지상청에서 지금 예보를 하는 것이 광동성 연안에 100에서 150mm 정도의 게릴라성 포우가 올 수가 있다 라고 계속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나오죠? 국부적으로 지역적으로 갑자기 게릴라성 포우가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광동성의 해안도시 광동성 쪽에 태풍의 바람이 굉장히 강력하게 지면서 8급에서 9급, 굉장히 강한 태풍입니다 그러면서 돌풍이 10급까지 토네이도 얘기하는 건 토네이도도 같이 그러니까 지금 광동성에는 태풍도 문제지만 토네이도까지 지금 같이 지금 얼마 전에 제가 방송 말씀드렸죠? 허베이 허베이의 토네이도 내에서 엄청난 피해가 왔던 걸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토네이도 역시 강하게 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토네이도의 피해로 인해서 방송 많이 했었죠 똥베이 쪽에 저쪽 어디죠? 하얼빈 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허난 쪽도 허베이도 돌풍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광동성도 지금 또 근데 광동성 쪽은 더거나 태풍과 같이 오는 토네이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토네이도의 상황을 굉장히 예의주시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태풍 루피시 앞으로 며칠 동안 광동성에 주강삼각주 계속 주강삼각주 그러니까 쌍가 홍콩 마카오 이쪽 주강삼각주 그쪽에 사시는 교민 여러분들은 잘 들으셨고 그쪽에 굉장히 큰 폭우나 토네이도가 올 수 있다는 경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